안녕하세요. 전미아입니다. 오늘은 대강으로 한번 와봤더만 숲이 꽉 차갖고 어디가 어딘데도 모르겠고 돌도 숲이 차는 게 보이도 안 오고 그네요. 또 그래도 한 점이라도 있는가 봐서 있으면 또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돌밭이 좀 보인디 물때 올라갖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네요. 그래도 여기서 한번 또 찾아볼게요 이렇게 시큼해갖고 호피가 있대도 모르겠지요. 이렇게 생길래요. 근데 여기가 호피가 딱 한 점 긴 건 맹킨디 하나도 그냥 시큼해갖고 긴 거 아닌가도 잘 모르겠네요. 이거 긴 건 맹킨디. 아이고 뭐거라. 호피는 호피인디. 너무 시큼해갖고 잘 안 보이죠. 이거 씻길래도 힘들겄네요. 호피가 나오기는 잘 나왔는디. 하삼 어디갔어. 나 한 건 했는디. 아주 멋있게 생겼다. 아이고.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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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고맙다 물에 퐁당 빠져 고맙다 튀김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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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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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